새로 생긴 호텔이 있어서 저도 오늘 처음 왔어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소개를 하는게 나을까 싶어서 나을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이제 참아리 호텔이구요 로비랑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조가 어떤지 여기가 로비에요 아까 방금 정문으로 들어왔구요 여기가 로비고 로비를 해서 이렇게 나가면 여기 나가시면 여기가 풀장이요 저쪽이 빵이구요 풀장인데 저기 뭐 뭐좀 이렇게 되어있어요 1층에 바로 수용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좋은거 같아요 이게 이렇습니다 풀장이구요 바로 이렇게 1층같은 경우는 바로 풀장으로 풍덩하시게 합니다 아 아이디어 좋은거 같아요 여기는 이제 펜타이체나 쪽이라고 여기 외국인 거리라는 곳이 있어요 조용하고 외국인 거리에서 한 차도 한 5분정도 떨어진 곳인데 조용한 분위기에 비조트형 숙소같습니다 랑카위 호텔을 마실때 참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수용장 옆에 있는 그 바 라운즈 카페테리아라고 해야되나 있구요 되게 디자인을 잘한것 같아요 여기서 펜타이체나는 1층 숙소랑 이렇게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겠죠 한게 제일 참 아이디어이긴 한것 같아요 여기가 호텔 전경입니다 아까도 풀장이구요 비치쪽입니다 좋은 비치도 있고 좋은 풀장도 있는게 호텔의 특징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어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